한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6월 18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 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 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인데요. 뉴스 리액션입니다. 김영아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의 깜짝 뉴스 리액터 김준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준우 기자 대타 김준우입니다. 네. 날이 더운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도 제가 끝에 앉아서 특히 까맣게 보이는데 많이 타서 그렇습니다. 네. 저의 화면을 좀 더 밝게 조정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기 판사장님 지금 대표님이시죠. 대표님의 하드웨어를 좀 더 보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됐지만 더욱더 애써달라. 그렇죠. 네. 기후기가 진짜 심해지는 것 같아요. 날이 점점 더 덥더라고요. 네. 폭염이 진짜 심한데 공공기관은 좀 다른데 사기업은 이런 날에 작업중지권이 사실 제대로 발동이 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럴 때 보면 건설현장 이나 막 도로에서 공사하시는 분들 보면 아직 우리 사회가 갈 길이 좀 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새삼 해보게 됩니다. 정치권의 대우각성이 필요한 부분이겠죠. 네. 또 녹색정의당 대표였던 김준우 변호사님의 관점이 빛나는 코멘트. 아니요. 그거는 뭐. 그렇죠. 이 시기의 선거였으면 저희가 한 표를 더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긴 하네요. 기후위기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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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여러 가지 여운이 남는 말씀인데요. 얼른 첫 번째 뉴스 키워드 들어가보죠. 네. 최상병 특검법 청문회 열린다. 네. 이번 주 금요일에 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심사에 들어간 국회 법사위가 오는 21일 입법 청문회를 열고 주요 증인들을 부릅니다. 이중섭 전 국방부 장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그리고 임성근 전 사단장까지 청문회 출석을 예고하면서 굉장히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사건 주요 관련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도 처음인데다가 그간 최상병 사건의 의혹들 그러니까 상급자가 무리한 수색을 지시했는지 여부부터 또 vip 경로설까지 여러 의혹들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국정조사급 청문회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법사위가 채택한 12명 증인 가운데서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도 있습니다. 어제 sbs 보도에 따르면요. 국방부가 경찰에서 최상병 사건 수사 기록을 가져온 이후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당시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에게 8월 3일부터 올해 1월까지 10차례 넘게 대면 보고를 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조사 결과를 국방부가 해소해온 게 8월 2일인데 이 두 사람이 첫 통화를 이때 했었는데 이후로도 소통을 해왔다라는 정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임성근 전 사단장과 갈등을 겪고 있는 전 포 7 대대장 이모 중령도 증인 중 한 사람인데요. 최상병의 직속 대대장으로 사건 이후 간부들의 따돌림으로 정신병동에 입원하기도 했는데 퇴원 절차를 밟고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불출석 한다고 합니다. 네. 저희 댓글창에도 벌써부터 청문회가 기대된다. 청문회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상황인데요. 이번 청문회에서 꼭 나와야 될 질문이 있다면 뭐라고 보세요? 일단 다 나오느냐. 출석을. 이제 그게 첫 번째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벌써 신원식 장관 안 나가겠다고 이야기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게 아마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여기서 이게 아마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문제가 될 텐데 이게 일반 상임위 때랑 좀 달라 가지고 아마 저쪽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뭔가 공무상 사유를 만들어버릴 것이다. 오늘 개연성이 높지 않을까? 김준우의 예측 그날 어떤 일정을 만들 것이다.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정당한 사유를 만들어야지 안 그러면 벌금형이 될 수 있고 정무직은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 공무원분들은 또 벌금 받으면 연금이라든가 징계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큰 제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장관급 외에 나머지 분들은 아무래도 장차관급은 모르겠는데 나머지는 아마 출석은 하지 않을까 유재은 관리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전부 출석하느냐 이것이 첫 번째 관전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고요. 이 사건 자체는 결국은 이첩 관련해서 보류 지시했던 부분이나 아니면 경찰청 경북경찰청에 이미 갔던 자료를 회수를 불법 내지 편법적으로 했던 부분들 관련해서 어떠한 정황적 지시가 있었느냐 그리고 그 지시와 과정에서 vip의 경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외압이 실제로 작동했느냐 안 했느냐인 건데 뚜렷하게 완벽하게 진상규명이 이번 청문회로 되지는 않겠지만 추후에 수사 과정에서 아무래도 국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생겨나는 부분이면 결국은 어디선가 말이 어긋낼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결국은 수사의 쟁점을 실마리를 좀 찾는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청문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게다가 박정은 대령이 사실상 첫 대비라고 할 수 있어서 어떤 메시지를 낼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겠죠. 아무래도 이제 이런 과정이었고 있는 건데 또 이제 유재형 관리관이 늘 또 이렇게 자가당착적인 자기 모순적인 얘기를 해요. 이럴 때는 규정이 있었다 그러고 일단 규정이 없는 거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어서 아마 거기서의 어떤 과정들 결국은 어떻게 보면 입법부에서 청문회에 참석하시는 의원들의 책임감은 굉장히 무게감 있을 거고 오히려 이제 그분들이 더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다. 여기서 잘 못하면 내가 망치진 않을까라고 고민할 수도 있죠. 어제 저희 방송 출연했던 박지원 의원은 법사위 소속인데요. 이제 안 나오면 데리러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키워드 가보죠. 네. 국민의힘 권한쟁이 심판 청구. 네. 국민의힘이 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한 게 무효라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이 심판을 청구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어제 일주일 만에 우원식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협상이 있었으나 빈손으로 끝이 났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이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18개 위원장을 모두 맡는다는 거는 이제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면서 제1당이 11개 제2당이 7개 이렇게 배분되는 게 합당하다 판단한다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리고 오늘 우원식 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과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해 무효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이 심판을 청구하기로 한 건데요. 사실 21대 국회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2020년 국민의힘 미래통합당이던 시절 상임위 강제 배분에 대해서 권한쟁이 심판을 청구했지만 헌재는 2023년 9월에 각하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 추경호 원내대표는 반헌법적이고 독재적인 행위에 대해서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주까지 여당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7개 상임위원장도 가져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쟁점 상임위 중 한 곳이었던 과방위는 조금 전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산법과 또 방통위법을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속내가 복잡하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보이콧을 계속 좀 이어갈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특별한 7구절 이야기 에 보이지 않아서 권한쟁이 심판을 통해서 시간을 지연하거나 뭔가 대응하는 성격이지 권한쟁이 심판으로 사안이 해결될 거라고 하는 기대를 국민의힘도 갖고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저는 또 결과는 국민의힘 원하는 대로 되지 않겠지만 설령 그 결과가 나오려고 해도 이게 한 8개월에서 10개월은 걸리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원을 스톱시킬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시간 지원하기 위한 시간 지원술에 불과하고 굳이 무슨 정치의 사법화 얘기 꺼낼 것까지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되게 아직 수가 없기 때문에 낸 수 이런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 문제들 지금 우원식 의장이 저는 잘 풀고 있다고는 봐요 지금까지는. 왜냐하면 21대 국회 때도 이런 문제가 있다가 18개를 전부 다 민주당이 차지했으니까 그게 약간 또 역풍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문제를 풀어야 될 텐데 그러면 저는 이게 이제 초유의 사태 즉 5년 동안 여소야대가 되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하는 얘기가 대부분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야당이 하던 거다. 이거는 집권당이 하던 거다. 그런데 그거는 여대 야소일 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세팅됐던 것들인데 지금 와서는 이제 여소야대인 상황에서는 잘 다르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이 논쟁이 계속 되지 않으려면 사실은 해법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드래프트처럼 프로야고 해서 1순위는 내가 2순위는 네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아니면 1순위 2순위 한 다음 3 4순위를 하든가 1하고 2 3하고 4 5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그런 순서를 좀 정하는 것이 맞지 않냐. 어차피 1당이라고 해서 1번부터 11번까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지금 민주당도 핵심 상임위를 전부 다 가져간 건 아닙니다. 뭐 정무위이나 기재 몇 군데 보면 이제 빼놨어요. 빼놨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좀 새로운 룰을 좀 만들지 않으면 이게 2년 4년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좀 반복될 수밖에 없지 않냐. 이 문제를 앞으로 국회가 어떻게 의장이 앞으로 어떻게 선도적으로 풀 거냐. 그 해법 그래서 저는 우원식 의장의 어떤 정치력이 아직까지는 합격점인데 이 뒤에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굉장히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와중에 댓글로 김준우 변호사님 권한쟁이 심판하면 뭐가 달라지는 게 있냐라는 질문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권한쟁이 심판은 조직 대 조직 간의 권한을 침해했을 때의 문제인데 이게 이제 국회에서 이제 여당 야당 간의 권한쟁이 심판을 다루어진 적은 없고 국회의원의 그러면 절차적 권리 자체를 아예 보장을 안 했으면 이게 이제 생겨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렇다면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냐. 이제 그렇게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는 이제 인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지난번에 아예 각하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결과가 그렇게 다를까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뉴스 넘어가 보죠. 네. 어대한 경계령.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앞두고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견제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철규 의원이 한동훈 대세론에 대해서 당원을 모욕하는 말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이 견제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안철수 의원도 오늘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서 지난 총선 참패에 대한 성찰의 결과를 말해야 된다라고 했고 유상범 의원도 김연정의 뉴스쇼에서 변화의 가능성은 열어놓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친윤계로 불리는 심평 변호사도 어제 ytn 라디오 신유래 뉴스 정면 승부에 출연해서 한 전 위원장에 대해서 그분이 어떻든 윤 대통령이 키운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이 사람이 윤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고 사실상 이 궁중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대표가 되면 전국을 순회하고 연설을 해야 되는데 한 전 위원장의 대중연설은 대단히 미흡하다면서 그런 연설을 가지고 어떻게 호소력을 지닌 말씀을 하실 수 있겠느냐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 24일부터 이틀간 후보 등록 절차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선거 국면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록 후보들의 동향을 좀 살펴보면 어제 안철수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을 했고 나경원 의원도 당대표 출마 결심을 사실상 굳혔다 이런 보도가 나오긴 했으나 의원실 측에서 출마 여부에 대해서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좀 나올 거라고 보세요? 딱 나경원 대표님이 나오신다고 다들 그러시던데요? 네. 아직 본인들은 결정 안 했다고 오후에 일정을 냈더라고요. 다 나오신다고 그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마크맨 방이 카톡방이 만들어졌다고 그러던데요. 한동훈 카톡방 만들어졌다? 네. 모르겠어요. 저는 저희 쪽에서 들은 건데 그렇게 들었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사무실도 여의도에 구했다고 하니까 출마는 기정사실인 것 같고 포인트는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정치사적으로 봤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직권 말에 인기가 되게 없으셨는데 사실 고건 총리를 낙마시켰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힘이 없는 대통령이어도 누군가를 당선시키지 않을 적어도 자당 안에서의 영향력은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 대부분인데 고건 총리를 차기 주자 군에서 낙마시켰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춰보면 과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낙마시킬 수 있냐 없냐 아직 힘이 남아있냐 아니냐 이거 이제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 그러니까 요령 부득이면 엔비가 박근혜를 그냥 추인했듯이 요령 부득인 경우가 있는데 지금 아직 시간이 대선까지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굳이 추인할 이유가 없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상황에서 보면 지금 윤과 한이 이제 확실한 갈등 국면을 더 드러내놓고 있는 장면인 거고 여기서 누구의 힘이 더 세냐 당장에. 여기서는 어쨌든 당원 80%이기 때문에 조직에서 누가 승부가 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고 굉장히 흥미로운 저는 결과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경원 대 한동훈 1대1 구도일 거고 말은 이제 결선 투표제 등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다른 후보군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후보들이 뭐 그렇게 결선까지 올라갈 만큼 지금 유력한 주자가 있어 보이진 않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뭐 유승민 대표님이 출마하셔도 사실상 지금 당 내에서는 지지 기반이 아무래도 좀 위축돼 있는 상황이고 뭐 조정원 의원이나 김재섭 의원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나경원 의원을 꺾을 정도로 새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어차피 어대한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대나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한대나. 한대나다.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이제 출마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들 했었었는데 그럼 나온다면 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나와야지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이제 비윤 선언은 최소한 해야겠죠. 아 비윤 선언. 네. 최소한의 비윤 선언을 실천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실천적이라면 어떤 건가요? 그러면 지금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 중에서 최소한 뭐 질적인 부분도 있고 양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그중에 절반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 정도가 나와줘야 중도 확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그냥 계속 반민주당 반 이재명 가지고 싸우겠습니다 라고만 해가지고는 대선 주자로서의 확장성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냐라는 부분에서 저는 의문이고 근데 본인은 이게 당내 경선이고 당원들 80%이기 때문에 당원 맞춤형으로 메시지를 그냥 내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크게 안 그리는 구도 그냥 인물론으로 나경원 대표랑 가져가는 구도로 그림을 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 그림 중에 어느 걸 할 건지가 일단 이번 선거에서 무엇이 더 유리하느냐 그다음 장기적으로 대선 판에서 무엇이 유리하느냐 이 두 개를 가지고 고심을 할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여러 의원들이 같이 엮여 있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있고 계신데 2019년인가요 패스트트랙 수사가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재판을 나경원 의원이 받고 있죠. 민주당 의원님들도 몇 분 같이 받고 계신데 어쨌든 아직도 일심이 안 끝났어요. 이 사법 리스크는 어떻게 거냐 사법 리스크가 거기도 있다. 거기도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나경원 의원과의 종별성을 그리는 방식에 우선 가치를 둘 거냐 아니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국정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중도 위반층이나 보수 위반층이 많은 현실에서 이것이 보수 혁신의 키워드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이 주장하거나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법안을 일부 수용하는 부분과 그거 말고 도대체 이 정부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앞으로 그리고 여당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관련된 비전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퍼컷 정치 작년에는 부산 엑스포에 모든 걸 걸고 망했고 지금은 이제 천연가스 석유 시추에 모든 걸 걸고 있잖아요. 한 방이면 된다라고 하는 한 방 어퍼컷 정치 말고 제대로 된 민생을 위해서 뭘 해야 될지 그것이 여당의 해법은 무엇일지에 대해서 한동훈 표의 어떤 비전이 나와줘야 좀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관전 포인트 여러 개 짚어주셨는데요. 다음에 또 나오셔서 분석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민주당 당원당규 결국 개정 네. 민주당의 당대표 사퇴 시안에 예외를 둘 수 있게 한 당원 개정안을 어제 최종 확정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위한 포석이 깔렸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어제 열린 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 중앙위원들 84.23% 찬성으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일부 중진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밝혔기도 했으나 이제 다른 지도부가 설득하면서 이제 개정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표 회의에서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1인 지배 정당이 됐다라고 지격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의 언론은 검찰의 애완견 발언을 두고도 이제 정치권 공방이 커지고 있는데요. 어제 언론단체의 비판과 사과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 페이스북에서 이재명의 애완견과 손석희의 랩독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 일부 언론인의 문제임을 좀 더 선명하게 표현하지 못해서 오해하게 했다면 저의 부족함 탓이다라면서도 대다수 검찰 출입기자들에 대해서 애완견인 랩독 또 권력 경비견인 가드독 행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다시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페이스북 글을 두고는 정치권이 좀 공방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 사당화 논란부터 보면 여기에 대해서 이견을 가장 강하게 얘기하신 분은 김동연 지사였고 이제 아무래도 본인 스스로 차기 대선주자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견을 제시한 것 같은 그 외에 뭐 다른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7인회 소속이라고 알려줬던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도 좀 시기적으로 절차적으로 너무 좀 러프하지 않냐라는 취지의 의견을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결국 이렇게 된 거고 이거는 이제 그냥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민주당 스스로 확장성 있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 선택을 가져가느냐 안 가져가느냐 혹은 선거에서 무엇이 더 유리하느냐 불리하느냐를 가지고 본인들이 정무적으로 판단한 거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결과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 다음 지방선거에서도 정권 심판론으로 손쉽게 선거를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사실 그 정세 인식에 좀 깔려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좀 보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돌아올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당권 대권 분리 조항이 있었던 이유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 관련해서 약간 예외 조항을 조금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시기적으로 좀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크게 막 졸지어서 막 사당화 어쩌고 당이 결정한 건데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비판할 문제는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요. 언론 관련해서는 저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어쨌든 뭐 검찰의 그 어떤 제한된 정보를 그대로 받아 쓸 수밖에 없는 언론적 환경이 있다는 부분은 저도 알고 있어요. 언론인들의 그 고충도 있거든요. 정보 비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가져가서 일단은 쓸 수밖에 없고 그 속보 경쟁 스트레이트 경쟁에서 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 어떤 시선으로 조금 더 볼 수 있는 그러면 그러면 한 템포 늦게 쓸 수 있는 그 시간적 여유가 사실은 일선 서초동 기자들한테 부여가 안 돼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아쉬운 태도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좀 바이어스가 낀 언론의 아쉬운 태도에 대해서 지적은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친 표현들은 어쨌든 지금 다음 대선 주자로서는 좀 정치한 방식이 아니지 않냐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이게 참 저는 그런 생각 해봤는데 저는 처음에 별 그게 없었는데 왜냐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20년 전에 뭐 뭐죠 영국 총리는 미국 대통령의 푸들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의 옛날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 동물을 이제 그 뭐랄까 좀 비하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요즘 동물권 주장하시는 분들은 애완견이란 표현보다 반려견 반려묘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기 약간 꼰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요즘 동물권에 대한 인식을 조금 이렇게 진척이 있어야지. 그래서 아니 이제 그 발진 포인트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요즘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더 다중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런 표현에서 조금 그대로 적기를 드러내시는 것보다는 조금 그냥 좀 물러설 때나 사과할 때는 조금 더 물러서는 게 좋지 않았을까 어쨌든 본인도 오류를 인정한 부분이니까요. 그런 태도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원래 다섯 번째 뉴스 키워드로 준비한 게 있는데요. 시간이 넘쳐서 제가 말 너무 많이 했군요. 사실 다섯 개가 좀 많긴 합니다. 20분 안에. 네. 김용원 인권위원회 막말 논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이 이야기는 내일 다시 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6월 18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에는 박성태 장성철 두 분과 함께하는 여의도 박장교수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섯 개가 좀 더욱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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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더